아삭아삭 맛있는 당근 슈웅 숟가락 비행기가 장조림을 싣고 뿜치 입속으로 슈웅 우와 비행기다 비행기 좋아 뿜치 잘 먹는다 자 이번엔 당귀를 싣고 뿜치 입속으로 슈웅 왜 뿜치가 좋아하는 비행기잖아 자 비행기가 당귀를 싣고 당근 치룡 악먹어 어? 당근 맛있어 먹어봐 악먹어 아이참 뿜뿜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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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귀대장 뿜뿜아 안녕 뿜이뿜이 뿜 뿜뿜이 안녕 뿜치도 안녕 짜조뇩 짜조뇩 뿜치가 당귀를 안 먹겠대요 진짜? 왜? 뿜치 당근 치룡 퓽 이거 봐요 음 당근은 싫어해? 음 좋아 그렇다면 짜조뇩이랑 한번 같이 먹어볼까? 뿜뿜아 변심방귀 부탁해 뿜뿜 좋아요 변해라 변의 변심방귀 뿜뿜이 뿜 뿜이의 변심방귀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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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잔 짜잔 멋쟁이로 변하는 짜잔 짜잔 뿜 자 뿜치야 짜잔 형이 먹여줄게 자 희영 당근 안 먹어 그쵸 뿜뿜이 말이 맞죠 뿜치가 당근이 얼마나 맛있는지 모르나 보다 짜잔 형 한번 볼래? 음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고 이렇게 먹어도 맛있어 어때? 한번 먹어볼래? 안 먹어 그래도 안 먹는 안 되겠다 당근대장들을 불러야겠어 당근대장이요? 그래 당근을 잘 먹는 당근대장 어디 쓸까 음 음 여기 예 예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